일단은 그냥 써볼게요. 문성아 씨 도와주시고. 자신이 없네. 처음 가는. 처음 가는 너무 다른. 아니 뭐 비워놓고 써도 되고. 일단은. 이상한데. 이상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웅현 오빠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데. 그럼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 아니요. 뭐 아파요? 아 그래? 저는 정답 같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정답 아니죠 이거. 세윤이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빡하고. 이거 아니고 세윤이 게 좋다. 궁금하네. 와는 좁을 때 와는다. 동현이 형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가자. 가자 다녀들어. 이 표정이면 통기적으로 가자. 지금 이거는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보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머지. 점 볼 때 와는. 점 볼 때 와는. 새롭게 차이 나는데. 내게 정답이다. 과연 이상한 데서 걸리네. 홀러. 주세요. 처음과 너무 다른 사이. 말없이 그냥 먹기만 해요.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제발. 마지막에는 편지 낭독이었나요? 탑라인을 몰라서. 제발 제발. 자. 아니야 먹기는 해. 결과 보여주세요. 한 번 맞자 오늘. 다시 듣기까지. 한 번 맞자 오늘. 내가 깨자. 계속. 아니야. 아니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야. 결과. 이거 진짜 아니야. 보여주세요. 현생 분장 건다. 결과는. 현생 분장을 건다.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아니야. 어떻게 된다. 여보. 내가 펂맥해줬어. Berry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확인했었다. 아니 처음과는 너무 잘부냈어. 동현이 형 충격 pil구의 사슬. 진심으로. 그냥 던졌는데. 농담이에요, 분장은. 동현이 형 상대인 câ возвращ 나. 네, Bü diyorum. dormir 됐고요. 나이스 아이 sind". 동현이 형 진짜 알파고다, 알파고. 그래, 그래. 아니, 처음과는 너무 잘 보냈어. 합차 돌토초유의 사태. 진심으로? 지금 그냥 던졌는데. 농담이에요, 군장은. 동현이 형 상태됐잖아. 아이스, 아이스. 동현이 형 진짜 알파고다, 알파고. 미안하다. 동현 오빠가 캐릭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야. 틀렸는데 맞춰가는 거야. 일단 정답이고. 진짜 신기하다. 화면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먹이, 먹이 없어. 먹기만 해구가 어렵네. 냉면에 만두도 주지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면치면. 정우 맛있게 잘 먹는다. 정우 맛있게 잘 먹는다. 정우 맛있게 잘 먹는다.